오늘의 제목을 만들어주신 분께 티셔츠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어디 계시죠? 오늘 보면의 제목. 태렛붕날이라는 제목을 말씀해주신 분이 계십니까? 저기 위에 계세요. 저 뒤로 정답을 통해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처음 만드는 뮤직비디오 이제 끝이 시작한 앤춤이 될지 팝이 될지 몰라 우리들도 받겠어 엄청 불안했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후련하지만 내일이 오면 우린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오늘 만드는 이야기는 다시 봄봐 오늘 오신 관객들은 좋겠다 오늘 만드는 이야기 잘 가진대 우리도 꼭 기억할게 오늘 오신 여러분의 인사는 어쩌면 늘 맞는 이야기처럼 알 수 없어도 어떻게든 불러와 무역이 예쁘러 바로바로 여기서 함께 만들어내지 좀 이상하면 어때 좀 황당하면 어때 좀 황당하면 어때 좋잖아 오늘 만드는 이야기 다시 봄봐 다시 오지 않을 우리 인생처럼 오늘 만드는 이야기 잘 가진대 우리도 꼭 기억할게요 우리도 꼭 기억할게요 또 언제나 만나게 되면 되어줘 당신 이야기를 보여주세요 오늘 오지 않나 만나게 되면 오지 않나 펼쳐진 우리 인생 오지 않나 펼쳐진 우리 인생 오지 않나 펼쳐진 우리 인생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